그분은 나의 옆을 옆을 통해서 나의 곁으로 지나가시고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10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측량할 수 없고 또 세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분, 요분 하나님이 바로 옆으로 자기 옆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아 아픈오 바토 라그누우다. 그분이 자신의 길을 갈 때에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아 래 코스누 오여번에 거슬레 우아 라이 로크누 석차. 로크누 멈추다죠. 그분이 빼앗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라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누가 그분께 물을 수 있느냐. 때로봇, 포르메솔레 아픈오 크루트 산타 거르누 훈너 라합과 소요기허르 우아카 꾸따마 뉴런천 뉴런우, 뉴런우는 구피다, 절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산타 거르누 훈너, 산타 거르누 평안하게 하시지 않는 거죠. 가라앉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가라앉히지 않으시고, 라합의 소요기, 돕는 사람이죠. 라합을 돕는 사람들을 그분의 다리에 절을 합니다.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분의 다리에 절을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요소 호번에, 뭐 거스리 우아시터 저거라 거르누 석추. 어떤가 우아시터 비밧 거르누, 뭐 거스리 써드 허르 파우누 석추. 요소 호번에, 이렇다면, 요소, 요소 뭐해? 이렇다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절을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과 싸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분과 비밧, 비밧은 논쟁이죠. 논쟁을 하려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써드 허르 파우누 석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옆에도 논쟁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어떤 단어들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니르도스 이브에 따뜻니, 우터르 디너 석디너. 몰라이 도스 터라운 운행성과, 뭐 그리파쿠 님띠 빈띠 마드레이 거르누 석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니르도스, 죄가 없는, 없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가 없었을지라도,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다, 없었다 할지라도, 웃돌, 대답이죠. 대답을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나를 죄가 있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에게 내가 자비를 위해서 간구하다 하는 거죠. 요청하다,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지하는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우아라이 모일레 볼라온다, 우아 아우누 보였다 보니, 우아라이 메로 우줄 순우 헌차 보니, 뭐 비쏘와 서이 거르노이 석디너. 그분께 내가, 그분을 내가 볼라온다, 부를 때에, 부를 때에, 그분이 아우누 보였다, 오셨다 할지라도, 오신다, 오셨다, 오셨다 할지라도, 오신다, 오셨다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오셨다고, 아까도 그렇게 했죠?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우줄, 탄원이죠. 탄원, 불평,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나의 탄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를, 나를,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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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가, 저기 뭐, 이렇게, 광풍이죠. 광풍, 벗다하스, 벗다하스 바람이고요. 아디는 광풍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비스누는 빠따 갈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틀리죠? 비스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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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광풍으로 치시고, 비나까란 이유 없이 나의 상처들이죠. 조트, 상처들을 크게 하신다. 키우십니다. 오할레, 뿐어, 사스, 베르너뻔니, 디누훈너, 떨어, 아팟, 비퍼들레, 메로몬, 배아쿨, 바르누훈차. 그분께서, 그분께서, 그분이, 뿐어, 뿐어, 뿐어는, 이렇게, 뿐어루탄 하면, 재림이잖아요. 뿐 하면, 다 리가 돼요. 영어로 리, 아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재건축 할 때, 뿐어니르만, 그렇죠. 재건축. 뿐어, 사스, 호흡을 다시 쉬는 거죠.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페르누는 숨을 내뱉는 거죠. 페르누, 사스, 딸누, 하면 딸누, 페르누. 페르누는 숨을 내쉬는 거고, 딸누는, 사스, 딸누는 숨을 당기는 거죠. 숨을 쉬도록, 또,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압벗, 빗벗. 압벗, 빗벗은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벽굴, 바르누처. 당황하게 하십니다. 당황하게 한다.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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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그냥 재앙으로가 아니라, 재앙이 나의 마음을 당황하게 한다. 합니다. 19절, 나이스죠? 온 나이스.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디 요 사마르티어 고쿠라호번에 우아마한 우는 자. 만약이죠. 만약 이것이 능력의 일이라고 한다면,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러, 여, 여디, 요, 인사코, 쿠라호번에 우알라이크, 설레, 볼라우너, 석처. 만약에 이것이 심판에, 심판에 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누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위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의로운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죄가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다 할지라도, 없었다 할지라도, 나의 입이 나를 정지한다. 죄가 있다라고 여기고, 나를 정지하고, 내가 뭐, 니르 뽀라디, 뽀라디 하면 죄잖아요. 니르 뽀라디는 범죄가 없는, 범죄하지 않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안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를,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다, 고사나, 고사나, 선포하다, 뭐 이렇게, 선포하다, 그런 뜻이죠. 고소하다, 고소하다는 말은 괜찮을 것 같아요. 죄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만약에, 심지어, 네버스레스죠. 여덟비는, 무엇에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뭐, 나는, 나를, 나를 위해 깨이 왔다, 어떠한 도움도, 나를 돌보지, 왔다, 돌보는 거죠. 나를, 나를 조금도 돌보지 않을 것이고, 돌보지 않고, 나는, 나를 싫어할 것이다, 싫어한다. 싫어할 것이다 보다는 싫어한다. 22절입니다. 바이스버스, 더러, 구로, 더, 에우떼이차,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뭐, 그 일은 하나밖에 없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예스에까른, 예스에까른, 뭐, 번더추,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죄가 없는 자나, 악한 자나, 오두를, 둘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십니다. 저보, 비법 딜레, 비법 딜레, 에까시, 무리큐 량차, 우스, 우할레, 니로스코, 도스사마티, 텄다, 어른운차, 음, 뭐, 할 때죠. 그때, 예, 그때, 어떤 때냐면, 비법, 재앙이죠. 재앙이, 에까시, 갑자기 죽음을 가져올 때,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재앙이, 갑자기 죽음을 가져올 때, 그때,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의 도사, 상황이죠, 상황, 상황.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도사를, 그, 방향이라고 잘못했는데, 방향은 또 다른, 디사, 디사, 디사는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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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또 다른 단어네요, 도사, 도사. 아, 재난, 상황, 조건, 이런, 텄다는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농담하다, 장난하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상황에 대하여, 상황을 조롱하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첫 번째, 저버, 저민, 두스터, 허루, 고, 하트, 마, 버르쳐, 우할래, 서버이냐, 뇌, 거르다, 허루, 고, 가, 아카, 번다, 거리디늄, 저. 그때, 뭐말 때냐면, 땅에, 땅에, 저민, 땅이죠, 땅에, 세상에, 악한 자들의, 세상이, 땅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있는 거죠, 넘겨진 거죠. 땅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있을 때, 손에 있을 때, 그분은 모든 심판자들의, 재판자들의, 재판장들의 눈을 막아버리십니다. 막아버리십니다. 또한, 띄, 거르누, 후네, 우하, 후누, 너반네, 너더, 깨호, 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분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하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재앙도 그렇고, 또 의로운 자들의, 재앙도. 그래서, 이 분 지금, 자기가 의롭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물론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또, 그것을 행할 분이, 누가, 누구시겠냐. 자기가 악한 마귀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